둘 셋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1851년부터 인류의 산업과 기술, 문화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해 이뤄지는 글로벌 축제인데요 국가적으로 큰 행사에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2030년에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를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제 고향인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저희 방탄소년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뿐 아니라 저희 방탄소년단 그리고 하이브는 대중문화를 비롯한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제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전세계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글로벌 축제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홍보대사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한 만큼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부산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방탄소년단도 책임감을 갖고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방탄소년단의 홍보대사 활동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저의 홍보센터 Elo помido ㅢㅆ झ кил hmm 75 25